오오오... 브이징 더티? 워즈 더티스트 가아이 더티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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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와우와 어... Anna 걸어 우아, 우아. 아... 어쩐지 적은 사람 아냐고 계속 모시더라고. 사독이야, 사독. 사독. 오... 투어 버스. 와, 좋다. 와. 아 유명한데가 보네 와 아직 9시도 안 됐어 아 진짜? 근데 이 피곤한 코스에 사우나 딱 좋은 것 같아 열기구 타고 밥 먹고 하만 이 원 투 쓰리 코스는 좋은 것 같아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하만 하만 이쪽으로 오세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서늘하고 저기 있다 하만 하만 야 굴뚝이 시커메 진짜 오래됐나봐 진짜 불을 때워서 하나봐 아쉽어 되게 오래된 것 같아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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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비트 유 헬로우 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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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동네 목욕탕 같은 느낌도 있어 그러니까 트리키하고 한국하고 비슷한 게 진짜 많다니까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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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빈 아 카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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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빈? 이걸로 갈아입으시는 거예요 카빈? 카빈? 카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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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문 여기다 놓으면 되는 건가? 까부리 까부리 어찌 까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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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 함비 까부리 나는 하마 까부리 몸 되게 좋다 안에서 푸샵하고 나왔다 사실 여기가 하마암 중에 오리지널 하마암이고 역사와 전통의 하마암이에요 호텔에도 하마암이 잔뜩 있거든? 고급 하마암도 있고 딴 데 가면 8만 원 9만 원이야 시에서 운영해서 싸고 두 당 2만 원 정도고 어 근데 진짜 역사 오래돼 보이긴 한다 진짜 얼마나 된 거야 여기? 드리어 안드레드 드리어 안드레드? 어? 드리어 안드레드 이게 300년 된 곳이야? 저분이 만들었나 봐 와 열쇠도 300년 돼 보여 오케이 고고고 레츠고 고 암암 우와 탕박 대박 우와 오 뭐야 오 열기 봐 뭐야 뭐야 우와 우와 사우나 우와 이게 진짜 사우나구나 우와 야 사우나가 엄청 크다 어 국내 같지 않은데? 너무 좋은데요? 우와 아니 사우나 국가에 이렇게 큰 거 처음 봐 사우나 국가에 이렇게 큰 거 처음 봐 뜨겁지? 어 우와 아우 더워 아우 더워 더워 죽어 동민이 형은 더운 거 못 참거든 지금 죽을라 그래 숨을 못 쉬겠어 어 근데 땀 장르 좋다 아우 더워 여기 선생님이 해주시는 약간 목욕하는 방법이 있거든 가위바위보 안내문독박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안내문독박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게 좋은 거야 사실 어? 내가 받는 거야? 너야 히히 이거 너도 오픈? 오픈? 아 잊고 있어야지 누워있으면 난데 어 와 300면 사우나를 내가 경험해 보다니 어 300면 사우나를 내가 경험해 보다니 됐어 아 세신하는 거네 세신 아 세신하는 거네 세신 세신이야 세신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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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어 어 불리지도 않았는데 나온다 나도 떼 저렇게 나올 것 같은데 엄청 많이 나온다 근데 우리가 원래 미는 떼민이가 아니라 약간 간지러 제가 그럴 줄 알고 우리를 위해서 이 대리태원을 가져왔지 오 오 excuse me this i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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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wel you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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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 towel 오 이 느낌이야 korea 느낌 아 이거야? 어 이거야 이거 이거는 진짜 오 이건 약간 수세미 느낌이야 어 how is it? good 이 분이 우리 다섯 명은 다 못할 것 같으니까 임기만 하고 그래 아 진짜 좋다 아 응? 부럽다 아 어제 스마트 안 지우고 올걸 여기 와서 지울걸 어? 없지? 막 그냥 나올 거야 이 정도? 네 막 나오죠 이건 뭐야? 오 저 안에 비계포 같은 오 뭐야? 뭐야? 뭐해? 오 저 안에 비계포 같은 오 뭐야? 뭐야? 오 저 안에 비계포 같은 뭐야? 뭐해? 야 이거 좋다 아이디어다 어 그러네 저렇게 하니까 거품 많이 나온다 우와 이거 구경이 진게 한 부분이 이거 구경이 진게 한 부분이 아 부끄러워 와 시원하겠다 종아리 오 오케이 우와 대박이다 서비스가 좋다 진짜 피로가 좀 풀린다 형 열기구 타고 밥 먹고 이 코스 딱 좋네 땡큐 땡큐 야 부럽다 아빠 같아 아빠 아빠 아빠가 애기 시켜준 거 같아 그러네 와우 땡큐 오케이 땡큐 아 죄송합니다 헬프 미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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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게임 엄청 시원해 아 이거 어때? 여기 돈 내야 되잖아 아저씨한테 팔 이렇게 밀어가지고 가장 지저분한 사람이 어? 여기 내는 걸로 뽑아달라고 어 덕티맨 오케이 팔 어 팔 택 원 투 스 Pow Fer 칫 에잇 에잇 1991 10 OK Who is dirty? Who is the dirtiest guy? 다큐멘 다큐멘 network 어쩐지 적은 사람 아냐고 계속 꼬시더라고. 사독이야, 사독. 땡큐. 땡큐. 우리 물로 껴안지고 찬물로 들어가자. 물로 한번 껴안지. 자, 들어가. 300년 된 물이다. 야, 같이 봐. 야, 이게 어떻게 탕이냐? 야, 여기는 탕이 아니라 세금장인데. 킬링키스라는 키가 탕하는 것 같다. 아, 그러네. 킬링키 형들이 장식이 많잖아. 야, 아무리 장식이어도 지금 백탕을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놨어. 백탕을 백탕식으로 만들어놨어. 오케이, 나갑시다. 이거 들고 나오세요. 오케이. 오케이, 와, 굿. 와우, 타월. 와우, 땡큐, 땡큐. 오, 후. 오, 순간 두 개나 주시네. 와우, 와우. 땡큐, 땡큐, 땡큐. 어허우, 예. 여기는 좀 가족이 챙겨주는 느낌이야. 뭔가 합격된 느낌이잖아. 이거 애기들 목욕시키고 해주면 좋아하겠다. 가만 굿. 가만 굿. 가만 굿, 예. 오. 에이라. 에이라, 끝나고 음료수를 먹는데 우유를 안 먹고. 우리 요어트랑 우유 먹지.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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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뭘 먹는다고? 탄산? 소다. 소다. 조심해, 조심해, 소다. 소다. 조심해, 조심해, 소다. 소다. 관심 가진다, 형. 소다. 트리키의 아저 분이 관심 가진다. 저희 바자리. 자, 컴배. 컴배. 동민이 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트맨. 감사합니다, 다트맨. 다트맨, 땡큐 다트맨. 아, 이거 뭐. 아, 진짜? 아, 진짜? 좋지? 어. 팔 컴배 진짜 웃긴다. 어? 똑같이 이러고 있어있어. 공처하는 거 같아, 형. 이 수건 색깔 되게. 무지개 떡 같아가지고. 왜 지금. 돌상이 올라온 거 같아, 지금. 픽처? 어. 기프트. 오픈, 오픈. 여기 손이 많아지겠다. 여기 손이 많아지겠다. 여기 손이 많아지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